자 그러면 선정 지침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선정에 들 때 좀 참고할 만한 게 없나?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시려면 어떤 선정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옳은가? 자 해볼게요. 대상을 애고가 이렇게 바라볼 때 팽창되어 있다는 게요. 지금 여러분 온 우주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거를 수축시켜야 됩니다. 쪼그라들게 해야 돼요. 쪼그라들게 하면 아공 분석하기가 쉬워요. 천지 사방에 지금 정신이 뺏겨 있으니까 분석이 어렵죠. 그래서 몰입을 해가지고 참나 상태에서 딱 몰입을 해가지고 참나각성을 해서 내 수중에 있는 생각감 정오감이 되게 쪼그라들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분석이 쉬워져요. 자 결국 나는 내 수중에 있는 생각감 정오감밖에 분석 못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감 정오감밖에 분석을 못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다고요. 너무 많은 고민거리, 너무 많은 감정들의 요동, 많은 오감적 자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들숨 날숨 호흡에만 몰입하셔도 좋고요. 들이쉬고 내쉬고만 바라보시는 중에도 호흡 외에는 이제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호흡이라는 촉감과 생각과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감정, 이런 확조그라든 생각감정 오감이 존재하겠죠. 호흡만 그러냐? 몰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무아미타불을 외면,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서 느껴지는 소리가 들리겠죠. 자기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지만. 마음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들어도 소리죠, 소리는. 그러면 그것도 오감이고. 그 나무아미타불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이란 생각. 이것밖에 다른 생각감정 오감이, 이것밖에 안 느껴지고 다른 게 잘 안 느껴지겠죠. 그럴 때 분석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축시켜라. 선정에 들어가지고 참나현전은 기본이고,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쪼그라들게 만들어라. 그래야 분석이 쉽다. 이 얘기는 뭐냐? 참나현전만 느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나현전만 느끼지 마시고, 참나현전은 기본이고, 참나현전을 해야 직관이 오니까 기본이고, 이 상태에서 선정 지침은 좀 더 실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선정에서 아공을 인가하려면, 참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생각감정 오감을 좀 바라봐줘라. 자, 보세요. 1번, 나와 남을 나누는 애고를 초월하여 참나는 현전한다. 이 진리 확인하셨어요? 선정에 들어서, 이걸 좀 확인해 보시라는. 선정에 들어서, 나는 지금 참나만 현전한다. 애고를 초월하여. 이거 인가하셨나요? 두 번째, 참나는 지금 이 순간 현전하는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다. 참나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감정 고감을 통으로, 나와 남 가르지 않고, 참나가 중심이 돼서 알아차리고 있냐 이거예요. 애고가 알아차리면, 나와 남을 찢어서 이해합니다. 참나는 나누지 않고, 통으로 인식만 해요. 통으로 인식만 하고 있는가.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도, 몸의 경계도 여기까지라는 게 없어요. 이 느낌을 순수하게 알아차릴 뿐이지, 이걸 내 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마저도 초연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자리에서 통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다음, 참나가 알아차리는 마음은 생각감정 오감일 뿐인가. 이 말 할 수 있나. 순수하게 알아차려 보니까. 애고가 작동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감정 오감이 굴러간다는 건, 애고의 세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고의 세계가 운영되는 걸 순수하게 알아차리다 보니까, 애고에서 벗어나서 알아차리니까 보여요. 애고가 돌아가는 게. 애고가 하는 짓거리가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구나. 내 우주에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존재 안 하는구나.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인가가 되시든가요.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는 걸 돕는 선정 지침이에요. 선정에 잘 들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인가하기 좋게. 이 상태에서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시면 됩니다. 아공의 진리를 인가. 아공의 진리를 인가할 수 있을 때 그냥 Deb 스프리를 인가할 수 있을 때부터 Mutta겁กỉ vem.